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런 곳에서 광고를 받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롯데 렌터카에서 같이 협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20대 초반에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때 이후로부터 신용도 굉장히 나락도 많이 가고 진짜 신불제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상 또 이제 신용 때문에 차량 거래도 못하시고 성인이 돼서는 신용 거래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또 결혼까지 했으니까 지금은 물론 다 해결을 하고 괜찮은데 제가 이 차량 뭐 할부든 장기 렌트든 리스든 저도 알아본 게 굉장히 많고 차를 여러 번 바꾸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렌트든 리스든 내가 뭐 물론 신용이 안 좋은 건 내 잘못이긴 하다만 막상 나는 차는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뭐 신용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뭐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든 뭐 허위광고가 솔직히 되게 많다고 봐 신용불량자도 가능하다 저신용자도 가능한다 여유자금까지 뽑아준다 뭐 이래놓고 솔직히 뭐 되는 것도 없고 막상 또 전화를 하면은 뭐 주변 지인이나 뭐 가족분들 뭐 전화번호를 가져오라네 말하네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솔직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쳐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차량을 첫 달 10% 할인을 받으시면서 렌탈료라든지 할부 차량 구매라든지 신차든 중고차든 다 가능하거든요 리스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최적의 조건으로 우리 구독자분들만 우리 인스타 틱톡 팔로워 분들만 우리 광고주 분께서 우리 대표님이 아주 사고를 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참고로 지금 이쪽에서 G80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주 저도 싸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한번 문의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는 미성년자 때부터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는 걸 우리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하는 방법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휴츠는 풀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홈에 들어오셔서 링크트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틱톡으로 보시는 분들 또한 링크트리 인스타 또한 링크트리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쪽 보이죠 롯데렌터카, 라오 유튜브, 신불자, 저신용자 이거 링크를 클릭해 주십니다 지인분들이랑 친구들이랑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제 친구는 S클래스 받았고요 동생은 제네시스 GV80 받았고 아는 누님은 포르쉐 파나베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보고 계시는 우리 지인들 너무 고맙고요 혜택 시작하기 고객님 성함 적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전화번호 입력하시면은 연락 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눌러주고 연락해 주시면 되고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또 이제 저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진짜 딱 요렇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